현재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죠. 김 대변인이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와 주한 EU 대사의 비공개 면담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왜곡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의겸 대변인은 비공개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짧은 브리핑을 했는데요. EU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돼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페르난데스 EU 대사가 북한 도발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해당 보도를 접한 페르난데스 EU 대사는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내 말이 야당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잘못 인용되고 왜곡된 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잘 알다시피 그런 의미도 아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페르난데스 대사는 전날 발언의 실제 내용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조금 전에 EU 대사의 발언을 왜곡해서 발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거죠? 네,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 비공개 면담에서 주한 EU 대사와 이재명 대표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보를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면담 뒤에 브리핑 과정에서 EU 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게 인용을 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요. 이 대화 중에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을 비교하는 대화는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혼란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EU 대사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혼란을 안겨드린 것입니다.